만능 여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청 화려하게 입으셨나? 곰여신. 여신님의 식탁이 바뀝니다. 오늘 식탁까지 챙기고 무슨 날 같은데? 문장식까지 해주셨는데? 엄마. 어이. 아이고, 공주님 나왔다. 아이고. 너무 귀여워. 앞치마까지 입었어. 아이고, 이쁘라. 만들어줬어요. 제가 제 앞치마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이리 와봐. 엄마 꽃 예쁜가 봐줘. 봐봐. 예뻐? 예뻐? 어때? 예쁜가 봐. 아빠 좋아할까? 아빠 좋아할까? 어? 오늘 무슨 날인가? 5년 전.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다. 결혼은 5주년이야? 네. 결혼은 아니구나. 결기는 중요하죠? 꼭 결기. 노란 꽃. 이거는 무슨 꽃? 분홍. 분홍. 잘한다. 분홍. 됐다. 사회야, 헤이파이브. 아이고. 아이고. 서화도 많이 봤어. 엄마랑 이렇게 대화도 되고. 네. 너무 귀여워요. 오십니다. 오셨다. 자, 우리의 자기님. 지금 끝나고 오신 것 같아요. 왜 쭈꾸미 사오라고 그랬어? 어? 쭈꾸미? 쭈꾸미 사오셨네. 어? 꽃은 웬 꽃이야? 잠시만. 어? 안돼, 안돼. 비상, 비상. 모르나 봐. 안돼요, 안돼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꽃 했어. 아니, 봄이잖아. 꽃들도 많고 쭈꾸미 철이고. 아니,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제발, 제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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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쭈꾸미 여기다 넣으면 되지? 어, 자기야. 자기야, 우리 이거 빨리 손질해서 맛있게 해 먹자. 손질? 손질을 누가 해? 잘 봐야지. 쭈꾸미를 사오라고 할 때부터 내가 왠지 하게 될 운명 같더라. 내가 왠지 하게 될 것 같더라. 자기야. 잠깐, 잠깐, 잠깐. 어, 앞치마, 앞치마. 이것도 직접 만드세요. 네네. 앞치마. 앞치마. 직접 만든 앞치마예요. 앞치마. 스와라 같은 디자인 아닙니까? 아, 잠깐만. 아, 잠깐. 가운. 수술. 수술 바로 하기 전에. 수술 바로 하기 전에. 지금? 계속 수술 준비하는 것 같다네. 아, 손 짓고. 아, 이거 진짜 수술하는 모습. 메디컬 드라마다, 메디컬 드라마. 자,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요즘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잘해요. 소희야! 오빠랑 우리 셋 다 같은 앞치마야. 우와! 우와! Gobliity! 아, 으아! 우와. 우와! koń다 우리나봐osse. 아, we willing.